지금 차가 돌아가면 있으면 야옹양 올텐데 밤늦은 시간까지 cctv는 확인을 했는데 새벽과는 확인을 안하고 왔거든요 이제 새벽과를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살살 지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안보여 가지고 찾아보니까 화분 틈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도 안 데리고 갔어 이제 아직 하룻밤을 새고 어디 안간걸 알았기 때문에 눈부터 먼저 좀 씻겨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기다려 봐 내가 너 눈부터 좀 어떻게 해야 돼 알았지? 눈부터 어떻게 하자 이리와 이리와봐 눈부터 딱 잡자 너 지금 눈이 이리와 눈에 눈꽃도 지금 아이고 눈꽃쟁이 이 눈꽃은 다 어떻게 할까 이게 이렇게 무릎 묻혀도 되나 모르겠다 눈꽃이 마다 붙어가지고 왼쪽 눈이 뜨여지질 않고 있었어요 짠 이쪽은 자 떨어졌냐 이제 이쪽은 measure 가족은 간짓이 깨끗해졌다 자 이쪽 이제 inclusive 지금 문제야 이게 떡이 져가지고 잘 살자보자 기다려 봐 이게 너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또 이거 내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거 빨리 지금 안 떨어뜨려 주면 아이고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이거 봐라 이 골맞어 이게 눈곱이야 응 기다려 봐 아프냐 이제 이해 안 해준 으 너 우리 너 꼴이 그거 치잖아요 와 영의 씨 서치네 아 이게 내가 너희리 개 이isp해 리 serie 아 또 사진다 또다 아 아 아 아 이런걸로 씻고 보자 어 떴다 눈 떴다 아이구 눈 떴네 나 떠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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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애 너 여기 눌러 살아야 돼 너 여기 눌러 살거야 응 다 나왔어 기다려 봐 마르게 마른걸로 닦아보자 마른걸로 닦아야지 추워 아직까지 추워 눈 떴나 보자 자 이제 눈 뜬거 보자 여기 눈 뜬거 보자 눈 두 눈 다 떴어요 해봐 여기 두 눈 다 떴어요 그렇지 아이고 두 눈 다 떴어요 들어가도 좋은데 들어가면 너 혼자 있을때는 못나와 자 이리와 이거 먹어보자 이걸 먹든지 자 이리와봐 이리와봐 요거 응 요거 먹어봐 이리와 이리와 이거 다 쓰면 되는데 이리와 이리와 자 이리와 자 이리와 이렇게 해줄게 응 자 응 으 아니야 그거 아니면 자 이제 와봐 자 요거는 이제 와봐. 요거는 빠다 온거야. 쟤가 지금 어디서 울고 있느냐 하면 딱 이 앞에서 울고 있어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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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가달라는 차례. 여기 여기. 얘는 뭐 먹는 것도 몰라 여기. 뭐 사람한테만 이러고. 아아악! 호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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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밭에서 잠깐 이제 그 잡초를 한 20분 정도 뽑았거든요 아침에 제가 눈앞에 보이면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얘가 있다가 자기도 자리를 옮기고 보이는 쪽으로 또 자기도 자리를 옮기고 하여튼 희한한 녀석이었습니다 저런 자세로 10분 5분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 따라서 자기도 움직여요 이제는 제가 가고 난 출근하고 난 이후에 혼자 잠을 좀 자고 또 누군가를 어미를 찾는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